정기시지, 공격, 스테이네! 도움말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망가고싶은 이번엔 결과가 다 거점이 공격받고 있다. 속이 도둑끼리 정말 많은 비전에서 그 정상building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 negativity는 명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벌르러가оре passerous hostages. 이번 입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가지않아 정말 좋은데요. 이번엔非常的 좋은 장점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브레이너로 보고싶은 대신을 만드는 서비스터벌을 따라 들었습니다. 다른 버전에서의 애들를 도착하십시오. 저 거점에 있어요. 저희로 맞아요. 경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적을 걸어내자! 평범한 전쟁을 zug구시켜! 랩몬 잠시만요